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복불복모드라면 1일 퀘스트에 여러분들 복불복모드 올해 주행시 시코인이랑 시상 시간의 모래시계 15개를 줍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복불복모드가 꽝이 잘 걸린대 꽝이 진짜 잘 걸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엑센종 오발 HT 아닙니까? HT 아니면 그거야 와 미쳤다 아니 이 차로 1등은 어떻게 해 야 개오바 아니야 이거? 아니 이 차로가 진짜 복불복이네 이거 어어 하긋만 테탄스트로 할 수 있게 HT 타고 1등이 보겠습니다 4따위 필요 없다 와 진짜 이거 완전 엔진이며 몇 개 차이야 HT랑 X 엔진이며 몇 개 차.. 앟 에이치티랑 엑스엔진은 몇개 차이죠? 자 그 엑스엔진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텀베라큰 끄기 아 존나 빠르네 앞에 3개 차이인가? 에이치티 유 유 구 맞나? 유 구 X 택이 차이네 유 구 X 아 그래도 잘 상대하고 있다 지금 오케이 빠르 빠이 이 텀베라큰 졸라 빠르다 은행 예스 1등당? 와 1등 가긴 데 어 이거 1등 junge 한다고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ㅏㅏㅏㅑ 우와 1등했어 와.. 힘들다 와 HT로 1등했습니다 아 근데 빡세다 스틱이 개호바야 이거는 엑셈이 안걸리는데요? 와 붐 뭔데? 스펙텍스도 걸리나? 진짜로? 스펙텍스도 걸려요? 이 운이랑? 와 뭔데 나는 쟤 운 진짜 지질이 없네 이 차트 어떻게 따라가 이 및을 아 개업안이 되죠 진짜 붓불붕이다 나는 왜 좋은 차를 안주냐 와 개 부럽네 아 나는 근데 붓불붕고드에서 만약에 진짜 차가 좋은게 뜨잖아 오리탈 안나오겠다 중국이도 차 안쪽으로 걸렸네 중국이 연속 수깡인거 뭐야 중국이 빵 아닌데? 중국이 뭐해 그 차타고 이때문 못해 왜 하하 하하 중국이 지금 HP 한지 질거야? 왜 그럽니다 아 이래도 이대로 이대면 단난히 살찌게 이거 어떻게 1등 하냐 이거 맞어 이거가지 마무리 중국이만 이기자이 중국이만이 깨비 중국이 선진국 거품살이 나고 야 한번 좋은차 내가 이거 하면서 스펙터 걸려본적이 없어 이온이랑 스펙터 안걸려봤거든 부신왕 와 북걸렸어 야 북걸렸어 근데 웨이비 뭐야 이거 야 북에다 항공망도 멋있다 근데 노바치 아니에요? 아 노바치 노바치 아니에요?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음 어 아 야 수가 아 뭐냐 아 아 아 공떨기 뉴커팅! 뉴커팅! 뉴커팅 거의 마스팅스 2번만 나가자 2번만 대박 이온도 걸렸어 와 미친 부스에 이어 이온까지 인코스 타는거 아니야? 도착! 워크 위치 위치 용전 위치 위치 하나 둘 셋 셋 컷팅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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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꿀 손님은 처음 뭐냐? 뭐야? 스플린드 HD 쇼프와 A-H2를 어떻게 이겨? 말이야? 샤프와 A-H2를 어떻게 이겨, 말이야? 셰프로 1등했어. 대박! 아! 막자! 뭐하냐 저기서 지리고 오지고 let it go 알갓 러비 러시아 아 아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